네 반갑습니다. 인원스티비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5장을 관찰을 조금 하면서 와 이렇게 수급이 빨리 이동하고 윗고리를 달고 정신없는 장은 정말 정신이 없는 장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전목들은 다 시가총액 300억 딸이 굉장히 소용 전목들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소용 전목들이 상승을 하고 주도 섹터는 꼽자면 AI 관련된 전목들 그리고 후장 들어서 교육주들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환경 같은 경제 사절단 관련된 전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소용 전목들 위주로 상승을 보여줬고 신규 산장 종목 매물대가 없는 신규 산장 종목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오전에 원전 최근에 로봇주 그리고 AI 교육주 건설 뭐 또 뭐냐 경제 사절단 이렇게 뉴스가 뜰 때마다 특징주 뉴스나 경제 관련 뉴스가 뜰 때마다 이렇게 다 수급을 이동하는 수급 이동을 보여주는 거 보니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워낙에나 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소용 전목들이 튀어오르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조금 빠른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 내가 급등주 추경 매수한다고 작사에 들고 쫓아다니면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히린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돌파자리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돌파자리입니다. 그래서 돌파자리 보고 우장에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10%짜리 장대 은봉을 맞았겠죠. 내가 몇 프로 먹으려고 지금 같은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다가는 이렇게 10%짜리 칼날에 맞아 죽을 수가 있다. 히림 하니까는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저번주 목요일날 밤에 영상을 찍었죠. 목요일날 오후짱의 히림이 1A 상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조금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반전이 되면서 시간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거 쫄지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후짱의 거래량 터지고 1A 상가가 나왔고 어느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을 보니까 매도한 흔적이 없다. 시외에서 60만주 거래량 터지면서 빠진다고 그 다음날 약하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거 단타구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너스 4%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에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4%가 빠졌었고 고가 4.67% 거의 10% 가까이 단타구간을 만들어주면서 3거래일 동안 오늘 윗고리를 달긴 했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린 조목은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경제사절단 관련된 조목들입니다. 오후짱의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몇몇 조목들이 시간에서도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거 꽉 찬 장래항보 멋지죠. 시간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내일 오전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조목들 중에서 조금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 조목들을 영상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길래 제가 조금 가져왔고 쭉쭉쭉 긴 뉴스는 조금 찾아보시면 되고요.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UAE의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이 이제 간다. 그리고 뭐 이런 업체들이 업체들의 수장이 이제 같이 간다. 여기 대표 회사 뭐 이사 사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경제사절단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가 딱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죠. 그리고 섹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신가총의 큰 조목들은 다 거르겠습니다.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하기에는 지금 장이 워낙에나 좋지 않다. 신규 상장종목 최근에 상승을 잘하는 조목들 신규 상장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조목들 위주로 뽑아 볼 건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바카라 원전 간다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돼 가지고 수산인더스트리 상장하고 조점만 받았습니다.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고 조목으로 봤을 때도 우량한 조목이고 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묶여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수산인더스트리다. 바카라 원전 방문일 정도 있죠. 거기 관련돼 가지고 조금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정도 게임 관련된 조목들 중에서는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히림. 히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뉴스 말고 다른 뉴스로 조금 거래당을 띄우면서 차트 위치가 높죠. 그래서 이 뉴스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추가로 떴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히림은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손바퀴 일어나면서 상승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세아텍. 아세아텍도 꽉 찬 장대 양봉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무서운 게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 시가가 고가가 될 수도 있는데 내일 시가 조금 약하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비츠로테크. 그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뉴스나 조금 블로그 글에서 언급 안 된 종목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누리플랜. 누리플랜.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에 뭐 블로그 글이나 이렇게 정리된 글에 포함이 안 되긴 했지만은 다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 유니슨 HR. 이 기업이 누리플랜의 자회사고요. 시가총액이 389억. 2021년 6월 18일에 고점 찍고 지금까지 조정. 바닥 찍고 반등 나왔지만은 차트 저가 자리. 이런 종목들 강하게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시외에서도 조금 아는 사람들만 조금 매수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 누리플랜. 내일 조금 약하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누리플랜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하락장 이었죠. 1년 동안. 그래서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손실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조금 손실 본 분도 있고 조금 장이 괜찮고 지금 그 순환 자체가 굉장히 소용전모들이 그때그때 막 급등을 보여주고 테마 주기도 짧고 막 여기저기서 막 급등 나오면서 조금 수급이 막 흩어지고 워낙 템포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내가 손실 본 손실을 작년에 손실을 보고 빨리 조금 복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막 쫓아다니는 추경매수를 추경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뉴스가 붙을만한 종목들로 내가 당장 단타가 아니고 오늘 수익 내지 못하더라도 몇 거래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내가 잘 잡는다고 하면은 10% 이상 20% 이상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장이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템포를 천천히 가지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보고 있는 가구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뜯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연초부터 가구 업계에서 가격을 인상한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신재생 집착하는 것 때문에 가구용 목재가 없다 다 가구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뉴스들이죠 근데 뭐 보면은 한국 가구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덕신 하우징 한솔 홈데코 NX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도 조금 가구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금지하는 법안을 발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기대하는 뉴스와 다른 뉴스로 상승을 한 거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 가구를 보면은 지금 뭐 쌍바닥이죠 쌍바닥이 나왔고 만약에 이 바닥권을 깬다고 하더라도 뭐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7.5% 손실을 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뉴스가 붙으면서 특징주 이런 거 붙으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위로 그냥 열려 있는 게 이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가구 종목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요렇게 조금 저가 자리에서 소용종목 시가총이 650억 저가 자리에 있는 소용종목 중에서 조금 뉴스가 부태환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조금 수익매매 관점으로 조금 시장을 쳐다본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손실 없이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장이 지금 같은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영상 하나로 설명 드린다고 한들 뭐 조금 다 이해가 되시진 않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손실받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지금 같은 장에서 매매하지 마시라 추경매수 하지 마시라 잘못하면은 복리로 계좌가 녹을 수가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도 고생 많으셨고 무료 공부방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